경이로운 소문툴 오늘의 소문, 어제와 동일하네요 MWC2024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MWC2024 개최가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죠 여기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건 AY와 6G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적외도 위성발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UAM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이것을 6G와 무조건 모든 걸 연결한다는 건데 위원님 어제는 AI 키워드를 주목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6G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MWC 전시회 관련해서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인공지나 AI 그리고 통신 이 두 분야인데 어제 인공지나 AI 관련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통신, 6G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 부분들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부터 열리는 MWC 전시회 관련주를 지금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금일도 MWC 키워드 중에 하나인 6G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낙폭이 과도한 종목들이 적감의 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일정 이벤트와 개별 모멘텀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 만큼 AI와 더불어서 신규술 발표 그리고 올해 대기업들의 투자에 관련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일은 6G 관련주를 추천주로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종목명은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입니다 와이어블 같은 게 전파기지구 전문업체로 위성 DMV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 시기에 인공지나 AI와 연결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6G 산업이 인프라 구축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 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업사이드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와이어블 같은 경우도 바닥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시속 게임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섹터의 연속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크게 올랐던 섹터들은 다음날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6G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모멘텀을 보고 추천을 드리고 현재 지금 2135원 이하에서 매수하심을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9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MWC 관련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주목하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AI6G였습니다 오늘은 6G 관련해서 전략 챙겨주셨거든요 와이어블 받아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135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바닥에 있는 만큼 빠른 슈팅 기대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아 SM 벌써 30%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STO 입법 총선 공약 이슈가 있었는데 한 차례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타이밍인가요? 네 우선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 AS 종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STO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분야에서 비트코인 관련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활성화 이런 대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총선 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우상인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월선 타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높은 자리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차트 보면서 A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물론 오늘 은봉은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월선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접근도 없으신 분들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봤을 때 3600원 이상까지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아 SM 단기간에 한 차례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설정을 주셨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또 경언이 떠오르는데요 다시 한번 큰 상승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자 새비캠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패배터리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셨고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부터 2차전지 관련해서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자 상방 더 볼까요? 네 새비캠 같은 경우는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으로 금요일 레이스 종목으로 좀 들고 갔습니다 금요일 보시게 되면 지금 낙폭이 가도했던 2차전지 밸류체인 밸류체인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해배터리 관련 수혜주로의 움직임이 나오는 새비캠 같은 경우도 금요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금요일 2차전지 밸류체인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빠지다 보니까 바닥을 좀 잡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에서 또 매수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신규 접근도 가능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일단 1차적으로 7만원 부분까지는 목표권을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비캠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7만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위원님께서 빠르게 수익 챙겨주고 계시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깨워주고 계시는데 한번 오늘 힌트 받아볼게요 오늘도 인공지능이네요 위원님 최근 시장 정말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지금 2월 초까지 해서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1월 시세 이후에 낙폭이 가도한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한 이런 종목들이 현재 많습니다 앞서 소문에도 말씀드렸던 MWC 전시회를 앞두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섹터가 인공지능 AI 관련주다 지난주부터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브리지텍 같은 종목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격 조정을 2월 초반까지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 트렌드로 볼 수 있는 낙폭가대 그리고 또는 눌림목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AI 관련주들도 저가 메리트가 발생한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금일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AI 검색과 그리고 챗봇 솔루션을 기업과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회사로 생성 AI 관련해서 또한 지금 오픈 AI 관련한 소라 이 소라 관련주들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아직까지 바닥근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정 이후에 최근에 대량거리가 발생을 하고 꿈틀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주들 오픈 AI 관련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MWC 전시회에서 또 시장 전시회 키워된 AI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해볼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우선 지금 8,04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공지능 AI 키워드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저희 상승 바이브에 한번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04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 시장은 정말 시속 게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또 위원님께서 그 중심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밴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오늘도 오픈 AI 관련해서 소라 관련한 테마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이런 시간을 잡으신 분들은 지금 또 수익을 실현한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입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정보들 그리고 무방시에 또 공지가 또 나가고 있으니까 밴드 입장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전부터 장 마감 이후까지에 대한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